한동안 주가가 한 번 더 릴레이팅 됐던 이유가 장비뿐만이 아니라 결국 소모품이 많이 팔리면서 이익률이 엄청 더 좋아진다 사실 클래시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여줬고 지금 다른 기업들도 거의 소모품 비중 높이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이게 기업마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게 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24년 누적으로 보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 장비 소모품이 47대 47 원택의 올리중은 24대 25 제이시스 같은 경우는 50대 42 비효 같은 경우는 69대 29 이게 3분기 때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처음에 1차 상승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장비가 트렌드에 맞고 인기가 있어서 장비가 깔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단 매출이 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회사 성장하는구나 하면서 한번 1차 상승이 일어나고요 2차 상승은 장비가 다 깔리고 나면 시술을 받으면 소모품이 계속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장비보다는 소모품의 마진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피부 미용 기업들 소모품을 가진 기업들이 OPM이 거의 40에서 50% 정도예요 그러면 장비 OPM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지정도 나오려면 소모품의 OPM이 진짜 과연 70, 80, 9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2차 상승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는 이미 다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장비와 소모품 비율이 5대 5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세츄레이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왔다 다 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보면 아직 소모품 매출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깨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신규 장비가 나와서 그 신규 장비가 히트를 치면 다시 1차 상승, 2차 상승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여줬던 게 클래시스였죠 슈링크가 나오고 나서 장비 깔리고 나서 한 번 오르고 소모품 올라가서 두 번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체되어 있다가 유니버스라는 신규 장비가 나오면서 장비 깔리면서 한 번 올라가고 소모품 올라가면서 이제 2차 상승까지 주고 반복 이게 회사마다 사실 이제 해외 진출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Q도 늘리고 P도 좋아지고 해외 진출을 이렇게 직접 하는 데가 있고 현지 뭐 이렇게 마스터 프랜차이즈 주는 데도 있고 현지 영업만 그냥 쓰는 데도 있고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지에 자기들이 직접 법인을 차려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대리점 쿠션을 안 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우리 장비의 가격 경쟁력이 좀 뛰어나겠죠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진도 더 많이 남겨 먹을 수 있고 단점은 국내도 그렇지만 피부 미용 장비는 해당 병원과 에스테틱의 약간 영업망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뚫기가 어렵겠죠 거기서 뚫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뚫어서 잘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안 하고 그냥 해외에 있는 대리점에 우리 장비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비 가격에 아무래도 대리점 쿠션을 끼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현지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장비만 괜찮으면 굉장히 빠르게 영업해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한국 장비들은 다 가성비 장비잖아요 그래서 대리점 쿠션을 끼고 들어가더라도 현지에 있는 오리지널 장비보다는 싸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좀 선언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간 이게 병원에서 이걸 또 사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병원의 수요량도 맞아야 되는 거고 맞아야 돼요 근데 앞에서도 기업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컬, 원택, 비올, 하이로닉, 이루다 네 이들 기업을 좀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좀 구분을 지어볼까요? 요즘 사실 뭐 분위기가 좀 졸임스럽긴 해서 뭐 그렇기는 한데 아, 이 방송을 한 2년 전에 했으면 대박이에요 네, 저도 이제 채널에서도 특정 기업이 무조건 좋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타입은 아니고 그냥 사실 전달 위주로 하는 편인데 일단 뭐 투자자니까 뭐 요즘 내러티브 장세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밸류를 조금 보면은 이제 4분기 실적이 보통 피부 미용이 성수기거든요 근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 겨울방학? 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최근 4분기, 3분기까지 유족을 했을 때 봤을 때는 멀티플 PE를 봤을 때는 대략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20배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이미 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곳들이 보면은 OPM이 다 40에서 50%가 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에 달하는 무슨 차이일 거 같으세요, 여기서? 소모품? 네, 맞아요. 소모품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장비와 소모품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모품 비즈니스 높아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이 밸류에이션도 높다 네,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주가를 보통 1년 정도는 포워드로 보잖아요 그래서 내년 컨셉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은 20배처럼 넘는 애들이 있지만은 20배 언도로 내려가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좀 좋아 보인다 네, 그래서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다들 유명한데 네, 이제 거의 대장주죠? 네, 대장이죠 그래서 울세라 특허가 24년, 25년 올해하고 내년에 거쳐서 이제 풀리거든요 아, 거기도 뭔가 의약품처럼 특허의 기관이 있는 네, 클래시스 매출의 대부분은 국내하고 브라질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못 들어갔어요 최근에 이제 FDA에 승인받은 제품도 얼굴에 하는 게 아니고 복부에 하는 거예요 얼굴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울세라 특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랑 내년에 걸쳐서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피부 미용 시장이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미국이 제일 크고 미국이 제일 커요 근데 클래시스가 이제 특허가 풀렸을 때 가시적으로 정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숫자를 보여줄 수 있냐 없냐의 기로가 되는 해가 올해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전략도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미국 시장 노크한다 노크를 하겠죠 FDA 승인받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진짜 진검 승부가 벌어지는 거네 그렇죠 울세라랑 울세라랑 슈링크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울세라는 이제 샷을 때릴 때 초음파로 이 깊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둘 다 하이프 네, 하이프인데 근데 슈링크는 그 화면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의사들 손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잘 하거든요 울세라 같은 경우도 매샷마다 깊이를 측정하면서 보면서 샷을 때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의사들은 굳이 화면 안 보여도 손에 감각적으로 댔을 때 이 정도면 요기피가 맞겠다 해서 그걸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미국 시장에 장비 팔면 미국 의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은 뭐 화면을 추가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현지 맞춤형 아니면 근데 이미 미국 의사들도 사실 하이프는 원체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분들도 화면 다 보고 매샷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화면 없애고 가성비 낮춘 거니까 참, 그 300샷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300샷이면 이걸 300번 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300샷 딱 쏘는 탁 탁 탁 탁 이렇게 샷으로 이 조망만한 얼굴에 네 네 네 300번을 해요? 어, 요즘은 600샷 많이 합니다 그러면 했던 자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아니에요 이게 이제 써바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바둑판 식으로 네 네 네 그려서 한 곳에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안 겹쳐지게 아, 네 그 탁이 그래도 꽤 좀 넓지 않아요? 네, 3x3, 4x4 사이즈 정도 되죠 센티미터로? 네 오, 그거를 뭐 300번씩 이렇게 네 네 네 어, 그러네요 그러면은 또 다른 회사는요? 원택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앞에도 드렸지만은 올리지오 장비나 올리지오 팁이 24대 25라서 올리지오? 네 제가 얘기했던 센티미터 상황이 되는 5대 5가 상황이 여기가 김소연씨가 모델인 그거죠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반기보고서를 보면은 팀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센티미터 상황이 딱 되죠 제가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거든요 5대 5가 되는 부분이 아, 그러니까 소모품 매출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딱 3분기 보면은 네 네 네 네 딱 꺾여버려요 응 네 그래서 이제 원택 주가가 조정받았죠 쭉 빠졌던 이유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는 경쟁사 제품들이 나와서 프로모션을 한 경향도 있지만은 네 네 네 네 경쟁사 제품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5대 5 상황이 되면은 좀 시장이 정체되는 국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택도 작년 초인가요? 네 상반기까지는 엄청 오르다가 엄청 잘 나왔죠 네 이야, 그러니까 막 주가를 올리지오 막 피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아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보는 이유는 네 네 네 네 이제 올리지오가 현재까지 위치해온 게 결국에는 올리지오라는 장비잖아요 원택이 지금 위치해온 게 네 네 네 네 네 8월 24일 날 올리지오엑스라고 신규 장비가 나왔어요 아 신규 장비? 네 올리지오엑스? 네 요거는 이제 4.5세대 방식이거든요 뭐가 달라진 거에요? 3.5세대랑 4.5세대 차이가 실시간 임피던스를 측정하냐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차이가 있고요 4.5세대 화면에 그걸 일단 다 보여주고요 이 장비가 지금 어느 피부까지 가고 있는지는 보여주느냐 어느 피부까지라기보다는 이 피부에 댔을 때 임피던스 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에너지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걸 계산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력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G모드, X모드라고 해서 G모드로 예열을 하고 X모드로 집중해서 열을 올리고 그 다음에 쿨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쿨링이 좋아졌다 쿨링이 좋아졌기 때문에 얘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써마지를 처음 뚫어내드리기 때문에 쿨링을 잘하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병원에서 이제 안 아파서 쿨링이 너무 좋아서 약간 무통으로도 조금 이렇게 광고를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5대 5 상황에서 세출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게 신제품으로 신규 구매가 증가하고 장비 교체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팁 가격도 상승을 하거든요 이제 뭐 정확한 장비와 팁 가격을 여기서 얘기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구올리지어 대비 장비가 한 80% 정도 비싸고 팁이 33% 더 비싸요 아 이제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행을 성공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만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을 봐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제가 댄서티랑 지인분 올리지오 받으러 갔었거든요 같이 추천해가지고 잠시만 댄서티도 원택? 아 댄서티는 제이시스 메디칼 댄서티는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은 조금 있다 여쭤볼게요 네 하여튼 예전에는 가면은 300샷을 주로 추천을 했는데 이게 시술가가 떨어지니까 병원에서 600샷을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시술 가격이 떨어져서? 네 슈링크 유니버스 나왔을 때 딱 그랬거든요 슈링크가 기존에 300샷만 하다가 유니버스 나오고 나서 시술가 빠지니까 기본이 이제 600샷으로 한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일단 피부과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고 네 이 회사는 소모품이 더 나갈 수 있고 네 네 그렇죠 원래 팁 하나가 600샷에 세팅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두 명 정도 쓰는 건데 원래는 한 명이 써야 돼요 근데 기존에는 그걸 나눠서 두 명씩 했던 거죠 근데 600샷 맞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환자도 더 예뻐져요? 샷 더 많이 받으면 효과가 더 많이 올라오죠 에너지를 두 배 가까이 넘는 거니까 그러면은 가격은 낮아졌고 쿨링은 좋아졌고 가격은 올라갔죠 가격은 올라갔고 장비 가격은 올라갔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졌고 신규 장비로 받는 시술 올리조엑스는 시술가는 좀 더 비쌉니다 근데 방금 이제 가격 시술가가 낮아졌다는 건? 그건 이제 300샷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시술 가격이 떨어지면서 병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300샷이 뭐 한 60만 원 하던 게 뭐 50만 원이라도 떨어지면은 그거를 그냥 600샷으로 해서 9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맞춰버려야 되는 거죠 대중화 되는 거로 오히려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피부과 입장에서 큐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네 그렇죠 그 다음 제이시스 메디컬로 넘어갈까요? 제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1일 날 장비를 출시를 했거든요 네 출시를 했는데 얘네는 모노폴라하고 바이폴라 RF가 합쳐져 있는 특이한 장비예요 RF 장비? 네 모노폴라 같은 경우는 시술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한 달부터 해서 몇 달 주기에 지나서 서서히 이렇게 효과가 올라와요 근데 바이폴라는 그것보다는 좀 더 즉각적으로 효과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써바지 같은 모노폴라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아 돈을 썼는데 시술 받은 날이랑 몇 주 동안 뭔가 드러내되기 효과가 없어요 이게 돈 수산업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또 이게 승진 급한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했으면 바로 이렇게 착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써바지 계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단점을 보완한 게 이제 바이폴라 RF를 같이 시술을 할 수 있게 해서 즉각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게 한 거예요 원택의 올리지오X도 에너지를 높여서 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한 케이스고요 모노폴라는 이거 짝대기 하나 바이폴라는 젓가락처럼 두 개 들어가서 이 사이로 네 모노바이 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것도 소모품이 있던가요? 어 있죠 그래서 아까 표를 보시면은 제시스 메디칼이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좀 낮거든요 낮다 왜 낮냐면은 제시스가 사실 지금 위치에 올라온 게 포텐자라는 장비예요 전국에 지금 이게 한 691군데 장비가 깔려 있는데 이 포텐자의 팁 가격이 좀 저렴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소모품 비중이 낮거든요 근데 덴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한 가격을 얘기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모노 팁 기준으로는 기존 포텐자의 팁 가격이 거의 10배에서 15배 정도 되거든요 모노바이 팁은 거의 한 2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의 매출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병원에 깔리는 숫자를 처음에는 원택이 작년 기준으로 90대가 계약이 됐고 80대가 들어갔어요 속도가 원택이 더 빨랐었거든요 제시스는 오히려 먼저 진출했는데 속도가 좀 더졌어요 근데 이게 12월에 갑자기 많이 깔리면서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122군데가 깔렸더라고요 이걸 매월 추적하신다고요? 매월은 아니고 그냥 한 1, 2주 주기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제 이거 어디서 체크해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 그 회사 홈페이지요? 네 제시스는 그거를 제공을 해주고 원택 같은 경우는 따로 제공이 되긴 한데 좀 늦기 때문에 그냥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확인을 하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장비를 지금 몇 개 피부과에서 쓰고 있습니다가 광고를 위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쪽에서 지금 이거 막 장비 깔고 난리 났어요 당신도 빨리 이제 이거 들여가세요 이런 용도로 그래서 올리지오X가 처음에 속도가 더 빨랐다가 덴설티는 좀 늦었는데 지금은 올리지오가 약간 스몰한 사이에 덴설티가 또 치고 올라갔다 근데 이거는 누가 빠를지는 아직은 몰라요 계속 트렌드를 좀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또 그 원택만큼 또 이게 뭔가 신규 기업으로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2023년대 또한 비올 있지 않습니까? 네 비올 있죠 비올은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비올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피부 미용에도 좀 트렌드가 있거든요 트렌드가 있는데 처음 트렌드가 됐던 게 모노 RF, 서머지 모노 RF가 트렌드가 돼서 유행을 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울세라가 나오면서 하이프가 또 약간 유행을 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인모드의 바이폴라 RF 그리고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유행하는 게 마이크로 니들 RF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유행이 중요한 게 최근에 핫한 니들 샷도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VT 화장품 같은 거 바르는 거 네, 어차피적 찌르는 게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라파스에서 마이크로 니들 마스크팩이 나왔었어요 아 그 전에 원래 마스크팩이나 패치 같은 거 많이 있었죠? 따끔따구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때는 그게 유행이 아니었어요 아 아파요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발 지압하는 걸 얼굴에 갖다 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트렌드가 돼서 이제 마이크로 니들 RF 시장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피부의 작용을 하고는 어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유행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뭐 기술의 발전도 있고요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옛날에는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프다거나 좀 더 아프고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되는 거죠 이야 신기하네 인류는 항상 미래를 위해서 다가갑니다 근데 아까 뭐 맞다 다른 기업 할 때도 저도 생각이 났던 질문인데 피부과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장비가 뭐 1,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비쌀 거 아니에요 몇 천에서 억대 넘어가는 것들 많죠 그리고 유행 바뀌었다고 해서 아 나 이거 지금 이제 토탈 이게 많이 쌌나 하는데 이걸 금방 바꾸고 막 신규 장비 나왔다고 또 바꾸고 하기에는 또 부담이잖아요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고요? 네 안 하면은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 강남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트렌드를 알려면 이제 강남에 가야 되고 제가 지방에서 안 받고 굳이 강남에 와서 받는 이유도 신규 장비들은 무조건 강남 부터 깔리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를 놓고 BEP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술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단기간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아무래도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올리지오엑스 같은 경우에도 4.5세대라고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4세대랑 4.5세대랑 이게 체감이 돼요? 3세대, 4세대로 주로 갈로는데 3세대의 차이는 이제 그거예요 처음에 샷을 쏠 때 인피던스 값을 딱 한 번만 재거든요 첫 샷에 들어간 에너지가 모든 샷에 동일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건 의사선생님은 아시겠고? 네 저처럼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도 알아요 아 이 3세대 장비는 이렇구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피부가 두께도 다르고 지방의 함량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피부가 얇고 인피던스 값이 적은데 에너지가 세게 들어가 보면은 부작용이 생기고 두꺼운 부분에 저항값이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삼겹살 굽는 예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삼겹살을 똑같은 물에 얇은 고기를 굽고 두꺼운 고기를 동시에 구워요 하나는 타고 하나는 덜 익잖아요 우리 피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4세대는 그거를 매 샷마다 에너지를 측정을 하거든요 인피던스 값을 그래서 고기를 비유로 두면은 얇은 거는 짧게 굽고 두꺼운 거는 길게 굽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피부과 원장님 입장에서는 아 신규 장비 나와서 기술력이 좋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바꿔야 되네 그래서 사실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피부과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비올로 넘어와서 그래서 여기도 트렌드가 있고 요즘에 마이크로니들 RF의 트렌드에 조금 맞다 맞아요 유일하게 국내 상청사 중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특허 같은 거? 네 아까 그래서 여기가 다른 4개 회사 특허 소송 걸었다고? 갑이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 회사가 갑질하는 거 좋아하죠? 그쵸 근데 또 이제 다른 데랑 저는 이게 같이 투자가 돼 있어서 약간 우산 장수와 집심 장수 같은 마음이긴 한데 근데 어찌 됐든가 또 그렇게 했지 하는 게 투자자로서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가 특허 기술이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매출의 전체 40%가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특허가 있기 때문에?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로니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국내들이 포텐자로 그렇고 잘 만들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도 예전에 비올이 참 북미 수출이 많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별로 안 알려져 있고 오히려 맞아요 스칼렛 S, 실펌, 실펌 X가 국내 피부과에서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북미에서는 또 수출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또 이유가 있긴 한데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구내역업을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랑은 다르고 국내에서는 포텐자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같은 마이크로니들인데 어디 거죠? 포텐자가? 제시스메리칼이요 포텐자가 좋은 이유가 팁 종류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에너지를 세팅할 수 있는 값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의사분들 중에도 좀 연구가 기질이 있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 딱 맞는 에너지 값들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세팅해서 쓰거든요 그게 그 영업 피부과의 영업 비밀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시스메리칼의 포텐자가 꽉 잡고 있는데 비올이 제시스메리칼에도 소송 건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일단은 그래요 뭐 일단 걸었다는 거지 이겼다거나 이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실펌하고 실펌X, 스칼렛S 이게 무슨 차이에요? 스칼렛S 같은 경우는 이제 파장 중에서 연속파를 쓰거든요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다음에 실펌 같은 경우는 펄스파이요 이렇게 보면 펄스파 그다음에 실펌X는 스칼렛S와 실펌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연속파 모드 4가지 펄스파 모드 4가지 총 8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포텐자 대비 팁 개수가 조금 작고요 그 다음에 모드 자체가 포텐자만큼 디테일하게 세팅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한국 의사분들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게 손이 굉장히 디테일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포텐자가 오히려 더 좋아요 세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 의사분은 손이 좀 터프하거든요 그래서 포텐자를 가지고 시술을 하면 ABC 의사라는 사람이 하면 결과가 좀 뒤죽박죽으로 나오는 거예요 80, 60, 90 이렇게 나오는데 실펌X는 어느 정도 8가지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갇혀진 상태로 하니까 미국 의사분들이 시술을 해도 ABC 의사 3, 30이 다 해도 균등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잘 먹힌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지역별로도 어떤 장비를 어떻게 파느냐가 되게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려운 사업이네요 그리고 아까 마이크로니드 RF가 단순히 유행뿐만은 아닐 거고 이게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다른 아까 모노폴라, 바이폴라 RF랑 또 하이피오 방식이랑 네 그래서 이제 비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는 원천 기술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300마이크로미터 깊이 타겟으로 하는 기술이에요 정확하게 300마이크로미터 타겟을 하면 유지진피층에 자극을 줘서 타입3라고 하는 콜라겐이 생성이 돼요 이게 보통 아기들한테 많이 생성이 되는 건데 이거를 재생을 해서 좀 재생이 많이 되고 아기피부 네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NA 이펙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이크로니드 RF도 결국에는 이게 표피가 화상을 안 입어야 되는데 이제 칸델라나 뭐 피우스 같은 경우는 절연 팁을 써요 절연이라는 게 마이크로니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피부 이렇게 위에 감싸져 있거든요 네 이 상태로 찌르면은 표피는 전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표피가 화상을 안 입어요 반면에 비절런 팁은 여기도 에너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비절런 팁은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비올 같은 경우는 비절런 팁을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 분포도를 물방울 모형처럼 이렇게 퍼트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물방울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죠 표피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서 화상의 리스크는 줄어들고 밑에 진피는 에너지 분포도 이렇게 퍼지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절런 팁의 장점은 비절런 팁에 절연을 쓰면 절연 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절런 팁 시술을 하면은 절연 팁의 한 시술 효과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부위에 다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네 근데 또 이게 해외 진출이 더 넓어지는 것도 있어요? 비올 같은 경우는 비올 같은 경우는 브라질 시장 크고 브라질은 사실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승인은 이제 작년에 연말에 받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실 RF 자체가 좀 힘들어하는 시장이거든요 써마지도 제대로 못 들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브라질도 지금 마이크론 니들 RF 관련해서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브라질은 클래시스가 하이퓨로 많이 팔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인종의 차이나 선호하는 시술이다 아까 얘기 드렸던 피부 두께가 다르고 그 각 문화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하이퓨나 필러나 뭐 이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형도 브라질이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되게 여성분들 미모 가꾸는데 되게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볼륨 이런 거에 되게 많이 거기에는 이제 엉덩이에도 필러 맞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화이트닝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러면 이 비올은 마이크론 니들 RF 이게 대표적인 장비인데 이것도 이제 경쟁 관계는 아까 말해주셨던 제시스 메디칼의 소텐자 있고 그 다음에 비오스 인모드의 비오스 그 다음에 아까 칸델라의 프로파운드 이렇게 있습니다 와 많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그럼 네 한번 만쯤에 enhance